어? 준비하고 계시네? 응? 신문서 2년 전에 기억나요 신문서? 어? 저거 찍었는데 똑같다 얼굴이 형아랑 형아랑 얼굴이 똑같아요 프레쉬 괜찮나 모르겠어요 저번에 프레쉬 안 터뜨렸나? 눈 아 저희는 이거 안하루거라 저기하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퇴원하시면 어디로 가세요? 집에 있을거에요 집으로 가실거에요? 네 잘 나오겠네 네 큰애는 제 기억에 따님으로 기억하는데 아 제일 큰애 딸 있어요 그죠? 네 초등학교 다니는 딸 착한 딸 네 세식구 한번 찍어드릴까요? 예 아 저기 애가 아 이건 없을테니까 네 쪽이 여기로 가시면 에이 데려다 보실까요? 네 알겠습니다 네